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재선인 강원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철규 의원의 주장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이준석 쫓아다니면서 이주정 득택에 국힘당 최고위원까지 된 1990년생에 김용태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 이철규 의원이 올해 아마 60대 중반 정도 됐을 거고 김용태가 1990년생이니까 30대 중반 정도 안 됐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뻘인데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이 상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이준석이 1985년생이고 김용태가 1990년생이고 32살이네요 이철규 국회의원이 1957년생입니다 그런데 김용태 같은 친구가 이준석 장가를 부르다 나머지 이준석 장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참 무고한 거죠 없는 말을 꾸몄으니까 없는 사실을 퍼뜨렸으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죽했으면 아들뻘 되는 애들을 법적 조치를 취하겠냐 그것도 재선의원이 그게 너무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방송 주제를 난장판도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있을까 그냥 여러분 속내는 개판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에 썸네일 제목을 개판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있을까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점잖은 체면에 그래서 난장판도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개판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 뻘되는 사람한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무고를 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부끄럼 없이 행해지는 나라가 되어버리면 하기에 선거를 도덕질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의라는 면에서 대한민국은 파산 상태입니다 본래 이름 세상살이라는 것이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도 정신이 무너지면 물질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의 일종의 무정부 상태를 앞으로 대한민국에 치르게 될 물질의 뭡니까 빈곤과 물질의 부족문제로 가는 첫걸음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애들이음 젊은 친구들입니다 윤핵관 이철규, 이핵관 김용태의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핵심이 거짓말입니다 이준석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저는 부정선거를 이렇게 덕지에서 광분하는 이준석과 하태경을 보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할까 물 마시듯이 할까 숨 쉬듯이 할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버릇을 어디에 두겠냐 이야기죠 다른 정치적 여러분들 정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여러분들 추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거짓말이겠죠 사람은 본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어울려 다니는 것은 서로가 형아워하고 다니는 것은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은 다 이름 뭡니까 비슷하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지적했네 새빨간 거짓말로 아무 잘못 없는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인들이 정치 지도대로 크게 못하게 막을 것이다 32살짜리 37살짜리들이 배운 것은 이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정적들을 거짓말해 가지고 정말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사유로 부정선거 이후에 정말 국가의 공적입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 가장 가혹한 저런 행벌이 가해져야 될 친구가 하태경과 이준석과 그 다음에 한기호입니다 왜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일체의 논의가 될 수 없도록 그냥 뭉개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공 박사가 왜 저렇게 이준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국가에 끼친 해악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해악이 큰 겁니다 그냥 이준석이가 무슨 호텔방에 들어가서 여자하고 잔 문제 차원의 일탈 문제가 아니고 정거인멸 교사 정도가 아니고 이 친구가 지금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정말 내가 볼 때는 국가의 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13일 하루 전인 12일 날 있던 인터뷰입니다 13일 인터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준석 인터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철규 의원한테 반론 차원에서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전날이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김용태가 이렇게 거짓말을 라디오에 와서 한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나면 그것을 해명하거나 주어 담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작년 연말 또는 올해 연초에 전략 부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철규 의원이 부총장이 되는 임명안이 올라왔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준석 의원이 지도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시고 하셔서 그때 이철규 의원이 당 대표실을 찾아오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때 부총장 시켜달라 이제 와서 또 지도부를 비판하고 이런 행동들이 정말 정치인으로 글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애들이 완전히 그냥 인간 막장이라고 보는 것은 거짓말을 왜 하냐 이 아이입니다 이준석의 거짓말이 아니라 사유로 부정선거를 이렇게 뭡니까 은폐하는데 그 거짓말을 보고 내가 학을 뗐거든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인간은 살 수 없는 일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가슴이 두근거려 가지고 거짓말을 진실처럼 참말처럼 하는 거가 저거는 보통 위험한 애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철규 의원이 이런 게 없었다는 거 압니까 이때 이철규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 소위 이준석의 착근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 일상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기가 일상이 되고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무호가 일상이 되고 조작이 일상이 돼버린 나라입니다 이러고 나서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조작과 사기와 위정과 거짓말이란 것은 다 사촌 사이지 않습니까 유전자가 같지 않습니까 그 이철규 의원은 키가 찬 거죠 아마 경찰대를 나오셨는지 어쨌든 경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찬 거죠 경찰 출신에다가 1957년이나 58년생 정도가 되었으면 대충 그 사람의 멘탈리티를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하고 재선위원이니까 젊은 날 가장 중요한 기간을 경찰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어디 가겠냐 이야기죠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거가 키가 찬 겁니다 이준석과 이준석의 측근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거짓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쏘깁니다 이 이야기인 거죠 다시 이철규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이준석과 그 주변 인물들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팩트를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2년도 1월 6일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사무총장으로 저를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반대하면서 그 이유로 안건상정권하는 당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권영세 본부장은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면서도 저의 전략기획본부장 임명을 막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외부로 알려진 당무를 여러분들 거부하고 도망간 세 건 외에도 안에서 끊임없이 뭡니까 이렇게 방해공작을 벌였다는 겁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두 사람을 권영세하고 이철규를 톱과 부톱으로 임명했겠습니까 그럼 당대표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례 하나로서 끊임없이 윤석열을 당선이 안 되도록 노력했구나 그래서 이런데 윤석열이가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는 그런 막말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외부의 국민들은 일체의 이런 일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한 현재 상황과 이준석과 이준석의 차건들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터뷰입니다 그러자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우선권을 행사해서 저를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당 내부에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표현이 안 나오겠냐 이 이야기에 이철규 여러분들 의원이 제기한 사례가 이 정도니까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속을 썩였겠냐 이 이야깁니까 이렇게 정치공작에 익숙한 애들이 또 뭘 잘합니까 사람을 잘 갈구죠 힘들게 잘합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그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임명했는데 제가 부총장 시켜달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사과했다는 주장이 앞뒤가 맞습니까 그리고 저는 부총장 하겠다고 신념을 굽히고 거짓 사과라는 비열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철규 의원이 참 안 된 것은 아들뿔 되는 애들이 계속해서 막말하고 막 가는데 그걸 해명해야 되니까 본인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냐 이 이야기죠 차라리 내가 입을 다물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랍니다 이렇게 저질인 인간들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경찰 출신의 1957년 58년 정도 되는 재선입 의원이 무슨 뭡니까 감투라고 해가지고 부총장이 되겠다고 뭐죠 젊은 이름 37살짜라니까 가지고 머리를 조하려 정말 참 이 나라가 참 만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막말을 쏟아냅니까 그리고 사과를 해야 할 때 일사람은 사심으로 제 전략기획부 부총장 임명을 막아 당에 혼란을 주고 대통령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게 한 이준석 전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는 거짓말로 저를 공격하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공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파렴치한 공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1990년생입니다 32, 33세 정도 되는 이 젊은 친구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정적을 공격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실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적나라하게 난장판 난장판 이런 난장판이 있을까 개판 개판 또 이런 개판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는 겁니다 벌금이 50만 원에 나오든 200만 원에 나오든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정치인이란 주홍글씨를 세겨놓겠습니다 그래야 점탄한 이유만을 내세운 저런 정치인들이 활개치지 못할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아무 잘못 없는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인들이 정치 지도자로 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하게 되면 참 열받죠 그 발언을 거짓 발언을 하고 그것을 친소관계가 있는 언론들 동원회가 보도를 하고 그걸 기정사실을 하고 이런 것이 한국의 정치판에서는 아주 일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절머리가 쳐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조선조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의 뿌리에 유전자의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파당을 지어 가지고 뭡니까 적을 공격하고 숙청하고 하는 것 이준석의 첫 근으로 김용태 전 최고위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준석 전 대표는 선당 후사를 근본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지만 지난 때 팔을 의원들에게 선당 후사를 요구한 당사자가 바로 이준석 대표다 이렇게 비판하자 모든 당 혼란의 책임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세련되지 못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뛰언든 윤석열 첫 근에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가 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급하게 침묵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견하고 김용태나 이준석이나 하트경이나 한기호 같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죠 선거 부정을 그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날뛰는데 무슨 민주주의 이름들 절차를 파괴하고 그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온전한 상식과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티가 찬 거죠 지금 나라를 보게 되면 그게 완전히 개판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참 참 이런 개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과 그 일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자신이 책임자들을 상대에 뒤집어 씌우는 이준석의 정치행 때 이재명과 대동 소유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책임을 그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준석의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은 사의로 부정선거에 대한 자세나 본인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해명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성상납 정거인밀 교사 의혹에 대한 그런 것을 대하는 태도나 그 다음에 최근의 문제를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돌리는 이런 작태는 그야말로 무책임의 절정이자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좌익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부르주아의 책임 가진자의 책임 이렇게 해서 이런 뜸댕이를 세워가지고 자유도 뺐고 재산도 뺐고 생명도 뺐고 그런 지시 여러분들 20세기 100년 동안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좌파적 사고방식의 가장 큰 책임은 공동책임 혹은 무책임의 핵심인 거죠 얘들은 기본적으로 우익이라는 것 우파적 사고방식이라는 것 보수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무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에 뭐 예를 들면 뭐죠 학교 나와 제대로 직업 가져본 적이 없고 대학을 다닐 때 제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지만 그러나 뭐 컴퓨터 공학인가 뭐 하였으니까 사상적으로 훈련받을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운이 좋았던 것은 그레 시대가 가고 마레 시대가 여러분들 도래하면서 빛을 본 거죠 그러나 세상은 빛과 어둠이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시대를 만나서 마레 시대가 등장하면서 새치해를 가지고 여러분들 출시를 했지만 그 출시가 다음에 올가미가 돼가지고 파멸로 이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조신하고 겸손해지고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 다 바보 병신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겸손하고 말 여러분들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세상사의 엄중함과 세상사가 얼마나 겁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는 이철규 위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마치 권력을 가진 세력이 자신을 피팍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성접대 의혹을 정치 쟁점화 시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것까지 다 이용해 먹는 거죠 성접대 의혹이 떳떳한데 왜 김철근이란 척근을 야밤중에 대전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장이사란 제보자와 만나게 했는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성접대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은폐해야 되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접대 의혹의 배우가 윤혁 간 실명을 대라 가세인이 폭로한 거지 않습니까 가세인의 폭로가 어떤 연유로 이루어진지 알 수가 없지만 경선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녹취록 공개 논란을 지적했더니 통계까지 왜곡하면서 피해를 줬다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 팔을 공격하면 무자비 보복하는 그런 유행의 인간상인들 같아요 이해관의 새빨간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고 사과 없으면 법적 대응으로 거짓말 정치인의 주언글씨를 반드시 시켜줄 것이다 문재인과 친민주당 인사에게는 90도 인사하는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뻣뻣이 서서 인사를 한다 이철 의원이 당부가 너희들 인간이 좀 되라 너희들 딴 것보다는 사람이 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좀 되라 이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될 시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왔는지 여러분도 그동안 한두 번 들으셨겠지만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여러분들 전 총리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보수의 악성 종량이다 황교안 후보가 이준석 징계에 대해서 사필기정 부정선거 진실부터 밝혀야 된다 윤리위원회에 결정했을 때 이준석 부정선거 주장하는 황교안의 언모론 철저히 언불하겠다 민경호 의원이 윤석열이 당선될 경우 지구를 떠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분명히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안 될 거라고 알았던 거죠 본인이 안 알겠습니까 선거를 어떻게 만지는지 그 빠꾸미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선거를 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줄을 안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익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물론 명확한 사실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저는 일관되게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사람은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입니다 돈이 되면 열심히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입니다 이준석이가 부정선거를 은폐하겠습니까 왜 열심히 하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든든한 배경이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럼 다 안다는 거죠 생리를 정치판을 움직이는 생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쪽에 줄을 서는 겁니다 이 빠꾸미들이 이 권력의 달콤함을 아는 빠꾸미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모른다 천만에 선거 사기 문제를 모른다 천만에 다 아는 겁니다 그래 줄을 선 겁니다 국민 쪽에 줄을 선 게 아니고 민경욱 의원은 국민 쪽에 줄을 서서 이러면 뭐죠 저렇게 힘들어진 거고 이준석은 뭡니까 그쪽에서 당대표도 되고 지금도 자신 있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 내가 나가면 다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멍청한 국민의힘이 피고인 여러분 선관위에 또 K-보팅을 맡길 테니까 모바일 투표 주무룩주무룩 ARS 주무룩주무룩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뭐죠 국민 무슨 뭐 여론조사는 역선 때가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개판 개판 또 개판 난장판 난장판 또 안장판 윤리적으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이 사회는 붕괴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붕괴에 다음 단계가 물질의 쇠퇴와 퇴락으로 올 겁니다 그걸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많은 지금 한국인들은 이렇게 봅니다 내 한번만 안전하면 땡이야 내 주식 투자만 되면 잘 되면 돼 내 집감만 오르면 돼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죠 공기 자체는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시는 겁니다 물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시는데 물이 여러분들 상류에서 오물이 섞이면 다 뭡니까 구린 물을 마시게 되고 황사가 와서 뭡니까 대한민국 정력에 여러분들 공기가 오염되면은 그러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체제고 그게 선거 공정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들 비용을 치르지 않는 거죠 그냥 당신 열심히 해요 고맙습니다 그거 땡입니다 나는 그냥 과실만 누리겠습니다 과실이 누려집니까 나중에 새끼들 데리고 생고생하겠죠 그때 공박사 이야기를 좀 들을 걸 그때 귀담아 들을 걸 그렇게 하겠죠 점쟁이가 아니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앞날이 어떻게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죠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필기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비용을 치른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자신의 은행을 선택함과 동시에 그것이 단기적이냐 중기적이냐 장기적이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다 그 편익이나 비용을 치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여러분들 다 세상 살아보면 다 나오는 계산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